1, 2, 3 하나, 둘, 셋 맛있는 거 1, 2, 3 1, 2, 3 2, 3 예쁘다 우와 1, 2, 3 1, 2, 3 2, 3 2, 3 2, 3 2, 3 2 너와 나 함께 자는 거야 이야 근데 조예 안 될 거 같은데 안 될 거 같은데 음 맛있어 오, 땡큐 오, 예, 퍼펙트 오, 치즈 오, 치즈 오, 치즈 여기 사람 새 거 벌보다 더 주워 그래? 가나가네 근데 미국 판도 거의 다 많아간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추우겠지만 너무 좋아 응 나 다 김팔이다 그래서 챙기면 간다 아, 얘가 나 뭐 하나 챙길까? 이랬는데 나 내일부터 김팔이 잘했어 라이븐 김팔이 라이븐 김팔이 찍어 근데 지금 날씨가 흐려서 해가 없어서 못해 응 왜냐면 내가 한 번도 안 입어본 스타일이라구 근데 내 남자친구 나의 처음보는 모습들이더라구 붓는 옷을 입은 걸 처음 보고 치마 입은 걸 처음 보고 응 진짜 귀여워 번둥아 번둥아 고개를 들어줘 특겟다 우리 사진진이 안녕 어, 강아지 안된다 했는데 얘네 왜 있어 두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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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9시간 동안 하셨을 때 5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많은 시청자의 시청자입니다. 큰 반응을 받으세요. 2020 부산 Expo는 2020 부산 Expo입니다. 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부패막 영화 피해저주의 배우 데바 마헨나 배우 공주리 제작자 김동하 배우 김시은 입장하고 있습니다. 한산, 화이팅 드라겐 강 annals 혼란 보리라 히로카짐 해명 송탕호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부산에서의 공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의 공연을 환영합니다. 한국 팬이의 공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의 비염 걸린 수준인데? 너 내일 아침에 괜찮냐? 응. 너 내일 아침에 괜찮냐? 요즘은 좀 괜찮아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풍정 3대국밥. 여기다. 국물이 조금 시험이 흔한데? 6시 내고야? 미쳤는데? 여기다. 와우. 오케이 정해서? TV에 7번 넣었어. 7번? 응. 이제 아이로우를 해줄 건데요. 저는 눈썹이 진하지만 눈썹이 아니라 아이라인이 됐습니다. 아이 섀도우인가요? 네. 아이 섀도우인가요?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눈에는 음영이 중요하죠. 기장 선칼국밥도 맛있는데.. 이거 이상한데. 통장 3대국밥 바라고 있어요. 통장 3대국밥. 통장 3대국밥 치고 게릴면 기장 3대국밥 이런 거 어떻게 돼? 오케이. 와 가야 되는데 있어 여기. 호박이 8개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네 당상된 식빵은 3년이 따로 줄어버렸어 너무 맛있어 오! 너무 무섭다 침착 이는 한참을 먹었어요 이곳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지찍하면 됐나? 네요. 오케이 오 베베 clinically 홀 우아 하하 예 모두 감사합니다. 오, 너무 좋아. 아유, 좋아요. 언니, 조심해야 돼. 아유,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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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난 뭐야 오 마이 갓 전 중도 용섭섭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